이번 동영상에서는 4구에서 500점 이상 고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세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 중에 4구 메뉴 중에서 세리 라는 메뉴가 있고요. 회원전용 당구레슨 이라는 페이지의 일부입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세리 레슨 페이지를 제한없이 볼 수 있으니까요. 당구 고점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세리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리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리에 맞는 스트로크 연습인 공 모으기 4-2를 연습해야 합니다. 세리는 3개의 공이 근접한 상황에서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맞는 스트로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움으로 공 모으기 4-2를 먼저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리 패턴 1번은 1접구가 쿠션에 붙어 있어서 편한 두께, 즉 맞히기 쉬운 두께로 치면 공이 가리거나 흐트러지는 경우입니다. 1접구를 얇게 쳐서 2접구를 정면에 가까운 키스를 내서 삼각형 배치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2목적구를 1목적구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보내야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으므로 큐볼은 왼쪽 회전을 주고 칩니다. 1-2는 두께를 조금 더 써도 되는 배치입니다. 1-3은 반대로 기울어진 경우인데요. 왼쪽 회전을 사용하여 얇은 두께를 칠 수도 있겠지만 무회전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두께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리 패턴 2번은요. 쿠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1접구를 먼저 쳐서 키스를 내고 키스에 의하여 2접구를 얇게 맞추면서 득점이 되고 큐볼은 테이블 중앙으로 조금 빠져나오는 배치입니다. 큐볼과 2목적구가 단쿠션의 평행함으로 2목적구를 먼저 쳐서는 공을 모을 수 없습니다. 1목적구와 키스가 나면서 큐볼을 밀어줘야 하므로 큐의 뒤를 약간 들어서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큐볼은 하단 당점에 의해서 2접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탑샷으로 1접구를 맞추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쿠션에 맞추고 나온 1접구가 큐볼을 밀어서 2접구 쪽으로 밀어줘서 득점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 2-2는 큐볼과 1접구가 단쿠션에 대해 수직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1목적구를 2목적구 쪽으로 조금이라도 보내기 위해서는 큐볼에 역회전을 주고 두껍게 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패턴 2-3은요 2-2와는 반대로 1목적구가 2목적구 쪽으로 너무 가지 않도록 재회전을 주고 치는 경우입니다. 이번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단 당점이고요. 그 다음이 재회전입니다. 따라서 옆회전의 양보다는 하단 당점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패턴 3은 부드럽게 밀어쳐서 키스를 내서 득점하고 좋은 형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1접구를 2접구 쪽으로 보내는 두께를 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키스가 나면서 모양이 좋아집니다. 키스에 의한 득점이므로 너무 약하거나 얇게 치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약하고 부드럽지만 과감하게 쳐야 합니다. 패턴 4-1은 두껍게 쳐서 1목적구를 데리고 가는 경우입니다. 임팩트 순간에 너무 느리게 치면 회전과 밀림이 부족해서 득점 자체가 안되고 안좋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회전과 밀림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패턴 4-2는 마세이로 쳐서 1목적구를 2목적구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얇게 맞아도 안됩니다. 마세이를 칠 때는 큐볼의 진로에 맞춰서 스탠스와 어깨선을 맞추고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리 패턴 5번은요 패턴 2와 비슷합니다. 패턴 2는 하단 당점을 사용하지만 패턴 5는 마세이를 이용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1목적구가 쿠션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키스 후에도 쿠션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지만 약간의 간격만 있어도 마세이를 이용하면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턴 6을 활용하여 붙이기를 합니다. 끌어서 득점하려 하지 말고 스탑시켜놓고 키스를 기다리는 요령으로 득점이 되어야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6번 패턴은 두 목적구에 가까이 붙여서 다시 6번을 만들거나 다른 패턴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여 붙이는 경우입니다. 6-1 배치에서는 1분의 1 두께일 때 1적구 분리각은 30도이므로 1분의 1보다 얇은 8분의 3 두께로 쳐야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7번 패턴은 1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경우로 5번 패턴과 비슷하지만 마세이를 치지 않고 상단 당점으로 키스를 내서 득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키스를 이용하여 득점한 후에 1번 패턴이 나오도록 쳐야 합니다. 12시 1팁 보다는 12시 2팁일 때가 모양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8번 패턴은 큐벌과 1적구가 같은 선상에 있는 3번 패턴과 비슷하지만 큐벌이 멀리 있고 일목적구를 향하는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입니다. 일목적구와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되어야 하므로 두께를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목적구와 키스가 나면서 득점해야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너무 잘 밀리면 이목적구가 도망가므로 당점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번 패턴은 가까운 거리에서 업샷으로 밀어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중단 당점에서부터 가볍게 위로 들여 올리면서 칩니다. 너무 가까우면 불가능하며 2c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게 칠 수 있습니다. 패턴 10은 큐벌과 목적구가 붙어있는 경우로 백마세이로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붙어있는 일목적구의 중심과 큐벌의 중심을 이은 선보다 약간 안쪽을 찍어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위에서 봤을 때 6시가 아니라 6시 30분 당점이 됩니다. 큐벌과 일목적구의 중심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자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 패턴은 코너링입니다. 세리의 패턴을 이해하고 실제로 연습할 때는 코너에서 돌려서 다른 쿠션에서 다시 세리를 이어가도록 만드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너쪽 원포인트 근처부터 코너링 할 준비를 하다가 반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두 목적구가 쿠션에 대해 수직에 가깝도록 만듭니다. 반포인트인 이유는요. 반포인트에서 코너링 해야 다음 배치가 좋은 모양을 만들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너를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흰공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코너링을 하는지 연습하는 배치를 소개하겠습니다. 빨간 공의 배치에는 큰 차이가 없고 흰공의 위치만 쿠션 쪽으로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리의 10가지 패턴과 코너에서 돌려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사용된 배치는 당구박사 홈페이지 4구 세리 부분에 있고요. 무료 회원에 가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동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적어놓겠습니다. 해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당구박사가 개발한 당구 연습기를 사용하면 빠르고 알기 쉽게 연습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당구를 가르치거나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설 동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